여러분 이 cpu 안에 내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들이 제법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내장 그래픽이 기본 설정으로 켜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켜져 있으면은 게이밍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떨어진 지도 모르고 게이밍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금시초문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cpu 안에 있는 내장 그래픽은 공짜라고 이걸 이용해서 듀얼 모니터 쓰면 더 이득 아닌가요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실험 한번 해보지 않고 그 주장을 반복해서 조언으로 남기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메인보드 cpu에 내장 그래픽 쓰는 거 이 포트에 모니터 하나 꽂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 모니터 하나 꽂아 쓰면은 이쪽을 게임 돌리고 뭐 이쪽에 유튜브 보면 이런 쪽으로야 뭐 그래픽 카드의 부가가 적게 가니까 이게 더 좋지 않나요 하시는 분도 많다고요 과연 이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래픽 카드에 모니터 둘 다 꽂고 쓰는 게 더 좋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듀얼 모니터를 쓰실 분들 또는 내장 그래픽 있는 cpu를 쓰시는 분들은 집중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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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생각했던 거랑 똑같던가요 아니죠. 일단 내장 그래픽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가바이트 보드 기준인데 기가바이트 보드 딜렉트 키 눌러서 바이오스 들어가시면 기본이 이즈 모드일 겁니다. 이걸 어드밴스 모드로 변경을 해주세요. 어드밴스 모드로 변경하면 세팅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있을 겁니다. 아이오포트라는 게 있어요. 두번째. 그거 들어가시고 아이오포트에서 내장 그래픽이 있는 모델만 이게 나옵니다. internal graphics.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이 없으면 이 항모에 아예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오토값으로 돼있을 거예요. 대부분 경우 오토값이 사용함으로 돼있는 겁니다. 이거를 끄고 싶으면 디스에이블로 변경을 하셔야 돼요. 디스에이블로 변경했어야 되고 사용하고 싶으면 인에이블로 하시면 되죠. 하여튼 오토로 돼있는데 수정을 하십시오. 수정하고 난 뒤에 F10번 누르면 저장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껐어요. 내장 그래픽이 있는 14600인데 내장 그래픽을 끄고 그래픽 카드에 모니터 하나만 딱 여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저 이렇게 쓰고 있겠죠. 듀얼 모니터가 아닐테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168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보시면 셋업 버튼 레이더 같은 경우는 GPU를 다 갖다 쓰지 못하고요. 삼국지 토탈어나 매트로 엑스더스는 거의 전구간 포로자까지도 전구간 90% 이상 씁니다. 그러니까 GPU를 제대로 땡겨 쓰고 있는 겁니다. 다만 로스트학과 같이 옛날에 만들어진 코어를 얼마 못 쓰는 MMORPG류는 GPU가 놀아요. 이거 좀 낮은 그래픽 카드 써도 4070이나 4060T 써도 좀 놉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로스트학과는. 여튼 보시면은 이 세 개의 게임은 GPU를 충분히 갈구고 있기 때문에 GPU에다 모니터 하나 더 달면 어떻게 될까요? GPU의 부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에 모니터 두 개 꽂으면 모니터 부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장 그래픽에 꽂는 게 이득이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앞에 영상 보고 계셨으면 아니라고 하겠죠. 일단 그 설명은 이따 다시 드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내장 그래픽만 켜고 그래픽 카드에 모니터 하나만 꽂고 써도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얼마 떨어지나요? 1% 정도 떨어져요. 체감은 안 되겠죠. 1.5% 정도 떨어지는데 체감은 안 돼서 모를 텐데 내가 내장 그래픽 기능을 쓸 이유가 없다면 웬만하면 꺼주세요. 꺼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같은 게임을 다섯 번씩 돌려가지고 평균가를 본 건데 미묘하게 떨어져요. 2프레임, 4프레임, 5프레임 이렇게 떨어지는데 퍼센테이지로는 얼마 안 되겠지만 떨어지는 자체가 기분이 나쁘죠. 대부분 유저는 내장 그래픽을 오프하고 쓰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듀얼 모니터 쓸 때가 문제인 겁니다. 듀얼 모니터 쓸 때 두 가지로 쓰겠죠. 제가 그림으로 단순하게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니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쳐요. 여러분이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인보드 쪽에 여기 내장 그래픽이 있죠. 출력 여기 하나 있고 그래픽 카드가 여기 밑에 있죠. 여기 포트가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보통 네 개가 있는데 여러분, 모니터 하나는 이 그래픽 카드에 꽂고 그리고 또 다른 모니터 하나는 내장 그래픽에 꽂았다 쳐요. 왜 그렇게 하나요? 아, 그래야 그래픽 카드의 부하가 줄어들 테니까요. 내장 그래픽은 어차피 공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려면 CPU 안에 내장 그래픽이 일부 영역에 코어가 있으면 일부 영역이 내장 그래픽입니다. 이게 자기는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쓰는 시스템 메모리죠. 그 메모리 카드랑 통신을 해요. 이걸 빌렸어요. 그런데 이 메모리 카드는 기본적으로보다 코어가 연산하는 것도 이 통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메모리 일부 영역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미 8천선 도로를 이렇게 깔아두고 데이터가 8천선 다 채워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두 개를 비워가지고 이 내장 그래픽에 할당했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어쨌든 내장 그래픽은 공짜가 아니에요. 내장 그래픽 쓰는 순간 메모리 일부 영역을 먹고 메모리와 CPU가 사용하는 통로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CPU 성능이 소폭 떨어져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뭘 두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일단 이렇게 빨간색으로 연결한 거 첫 번째가 내장 그래픽 외장 그래픽 둘 다 사용한 겁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자 그래픽 카드에만 둘 다 꽂습니다. 내장 그래픽 안 써요. 아예 안 쓰고 이게 2번입니다. 두 가지 방식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 잘 볼까요? 일단 내장 그래픽에 하나 꽂아 쓰고 그래픽 카드 하나 꽂았습니다. 참고로 일부러 차이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모니터 한쪽에는 제 유튜브 영상 생방을 틀었고요. 한쪽은 게임을 돌렸어요. 구간도 똑같은 대로 돌렸습니다. 유튜브 영상 생방을 키고 여기에는 게임을 돌리고 그렇게 쳤을 때 게임 프레임이 꽤 많이 떨어졌죠. 디올 모니터에서 유튜브 생방을 키니까 원래 183이 나오던 게 168이 됐어요. 186이 나온 게 172가 됐고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나마 평균값은 얼마 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최소값 보면 최소값 20% 떨어졌죠. 20% 여기도 20%쯤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20%쯤 떨어지고 이것도 20%는 안되지만 그래도 한 15% 이렇게 떨어지고 큰 폭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평균적으로 쓸 때 20%가 날라갔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모리하고 CPU의 통신 통로를 갖다 쓴다고 그것 때문에 물론 유튜브를 돌리는데 CPU를 좀 쓰긴 하겠지만 여튼 그 통로를 갖다 쓰니까 평균 프레임 떨어졌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최소 프레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 차이가 평균 프레임이 90%까지 떨어졌고요. 최소 프레임은 80%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박살났죠. 근데 내장값을 그냥 꺼봅시다. 끄고 CPU 통로는 온전히 게임하는 데만 쓰게 만들어두고 그래픽 카드가 유튜브도 띄워놓고 거기에다 게임도 띄워놓고 같이 사용한 게 한번 써보십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랑 다르게 꽤 올라가죠. 168인데 얘는 177이 돼요. 171, 179 141, 148 얘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죠. 이거랑 비교해도 값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6프레임, 7프레임 10프레임 거의 10 이하로 떨어졌죠. 프레임이 최소 프레임도 겨우 6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CPU가 부활을 별로 안 받으니까 최소 프레임 방어는 잘해주는 편이죠. 105나 99나는 별 체감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105에서 86은 체감이 될 거거든요. 20% 떨어지는 건 알지. 근데 5% 떨어진 거 알까요? 6% 떨어진 거 알까요? 몰라요. 이거는 지금 모를 겁니다. 그래서 평균 프레임도 5%밖에 안 떨어지고 최소 프레임도 6%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훨씬 부드럽게 쓸 수 있겠죠. 이러면 여기서 테클이 걸릴 게 하나 있습니다. 송자님 그거는 그래픽 카드가 어차피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픽 카드 당겨 쓰는 게 별 영향을 안 끼친 거 아닙니까? 그래픽 카드가 여유가 없으면 더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구치 토탈으로 한번 보시면 이거 싱글 모니터로 돌리는 거거든요. 내장 그래픽 안 켜고 그러면 거의 전 구간 어떻게 나옵니까? GPU 로드율이 거의 전 구간 100%로 나옵니다. 보이시죠? 잠시 떨어지는 구간은 여기 뭉게뭉게 먼지 있는 구간 거기만 잠시 떨어지고 99, 100% 사이를 계속 꾸준히 뽑아줍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히 그래픽 카드가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래픽 카드 여유가 없는데도 여기에 유튜브를 띄워 넣는 게 프레임이 더 잘 나와요. 뭐보다? 내장 그래픽을 썼는 것보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기는 실험도 안 해보고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야, 듀얼 모니터 쓰려면 내장 그래픽 써라. 내장 그래픽 쓰면 그래픽 카드를 안쓰니까 당연히 프레임이 더 잘 나온다. 아니죠. 지금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봐도 아닌데? 그래픽 카드가 남아도는 게임을 하든 그래픽 카드가 안 남아도는 게임을 하든 CPU 유형을 많이 받는 게임을 하든 덜 받는 게임을 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가 이 그래픽 카드 둘 다 꼽는 게 싱글 모니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장 그래픽 이용해서 한다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실험조차 해보지 않고 맞는 내용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옛날에 그래픽 카드가 정말 저성능일 때 그럴 때는 내장 그래픽 성능도 나름 쓸만하다고 듣게 쓸 수 있어요. 맞죠? 거기다 CPU를 좀 덜 갈구는 게임이 있던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의 30CG, 4000CG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어요. 진짜 프레임이 60도 50도 안 나와서 내장 그래픽에 다 띄우고 그래픽 카드는 온전히 게임을 써야 된다는 게 아닌 이상 대충 100프레임만 나오더라도 내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장 그래픽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CPU 부활을 줄인 상태에서 그래픽 카드에 모니터를 두 개 꽂는 게 확실하게 프레임을 더 잘 방어를 해줍니다. 특히 최소 프레임 방어는 어마무시하게 차이 납니다. 십 몇 프로 차이 나요. 86 대 99 잖아요. 그러니까 100 대 86이라고 보셔도 되죠. 십 몇 프로 훨씬 더 잘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CPU에 부하가 가지 않는 게 게이밍에서는 더 좋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CPU 안에 있는 내장 그래픽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내가 영상 편집하는데 피키 싱크 써야 된다. 이럴 때는 뭐 쓰는 거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내장 그래픽 꼬드칭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내장 그래픽으로 방송 송출하면 CPU 부하도 덜 가고 그래픽 카드의 부하가 덜 간다 그러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해요. 일단 방송 품질이 훨씬 구려지고 그런데 그래픽 카드는 원래 방송 송출할 때 쓰는 부분이나 게이밍 때 쓰는 부분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어차피 좀 여유 있는 잘 안 쓰는 부분을 방송 송출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송출하는 게 당연히 더 좋아요. 내장 그래픽 송출하지 마시고 내장 그래픽은 그래픽 카드가 고장 났을 때 혹은 그 내장 그래픽을 쓰면 매우 성능이 뛰어나지는 작업 일부 작업 그럴 때나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거지 그 경우 안 이상은 그래픽 카드에 모니터를 다 연결해 주시는 게 더 똑똑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물론 똑같이 테스트했는데 약간 다르게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나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5번 6번 테스트해서 제가 알려준 것처럼 내장 그래픽 쓰는 것보다 일반 그래픽 카드에 두 개 다 꽂았을 때 듀얼 모니터 쓸 때 그때가 프레임이 잘 나온다고 느끼신 분들 오늘 세팅 한번 해보시고 밑에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다른 분들을 설득하는데 충분한 뭐죠? 근거가 되겠죠. 내가 또 혼자서 올리면 내가 입은 데 다른데 하는 사람 당연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글 남겨주십시오. 어느 비율이 많은지 한번 봅시다. 웬만하면 저랑 비슷한 갑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는 내장 그래픽 쓰지 마시고 내장 그래픽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감사합니다.